7월 10일자 중앙일보 전론을 펼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놀랍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인식이 집권 세력 내부에 만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기사의 첫 부분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정부가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을 두고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에는 실물경제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면서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기획재정부의 상황판단이 한 달 사이에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항상 위기라는 것은 오판과 함께 옵니다. 잘못된 판단에서부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모든 올바른 판단과 행동의 시작점입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안일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집권청 내부의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선거에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다음에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왜곡시키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날 한국경제신문은 사슬에서 아주 반의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은 사슬을 내보냈습니다. 사슬 제목도 으시으시합니다. 아직 최악 상황이 오지 않았다. 최악이 않았다. 미국 월가. 한국은 어떤 상황인가. 너무나 상황을 정확하게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경의 사슬입니다. 7월 17일자입니다. JP모간,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미국 3대 은행이 2,4분기에 280억 달러 약 33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충당금을 쌓았다. 대출 불신을 예상해서 회계장부에 선 반영한 손실액이 1분기만 하더라도 191억 달러로 47%나 전년 대비 급증한 액수다. V자 회복 기대가 사라졌고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대학이란 설명이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실적을 공시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것은 평범한 경기 침체가 아니다. 앞으로 수개월 내의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경고는 언성수 금융위원장의 걱정과 정확히 괴를 같이 합니다. 언 위원장은 대출과 보증의 만기 연장이 끝나는 9월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 고민입니다. 이렇게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속내를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부실에 대처하는 미국과 한국의 상반된 방식입니다. 미국 은행들은 채권값 강시에 금리 하락과 트레이딩 호조로 매출이 급증했음을 불구하고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대규모 충당금을 쌓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은행들의 위기의식은 한가해 보입니다. 1분기 충당금 적립금이 오히려 낮아졌고 2분기도 실적 악화를 우려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연체율 증가가가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미루던 빛폭탄, 부채폭탄은 쬐깍쬐깍 작동 중입니다. 지난 4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실을 염려해서 6개월 유예해준 대출만 48존에 달합니다. 영업이익으로 차익금 이자도 못 갚는 이자 보상비율 1미만의 기업비중이 작년 또해 32.9%에서 올해는 47.7%로 급증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분석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핵심 사업의 어렵과 가계 부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은행 가계 대출 증가액은 8조 1천만 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대출 만기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만지작 그리고 있습니다. 추가 연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사슬은 정확하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기미를 보인다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곧 그 시간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그런 좋은 글이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성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식식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